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강철 뉴재주일보 편집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도정질문이 열렸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오영훈 지사를 출석시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기존 정책의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내용도 있었고, 일부는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진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안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현안 중 하나는 단연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오영훈 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반드시 올해 안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지가 좀 확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지사의 이런 입장에 발맞춰서 아마 상반기 중에는 주민투표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이렇게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연내 주민투표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 우려의 목소리들 보면 가장 많았던 게 바로 정부 설득,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된다면 보통교부세 제주도에는 3%를 정액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3% 정도 하면 작년 기준으로는 1조 9천억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3%의 적용이 무산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런 우려도 좀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앞으로 법률 개정의 문제, 그 다음에 청사 이전의 문제, 기타 등등 아마 도의회에서는 다양한 짚을 점검상들을 얘기하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지사가 볼 때는 그동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부분에서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윤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선거구제, 선거를 치르게 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갈 것이다까지 밝혔다는 건 가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보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겠다.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도 밀린 게 없어요.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전부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플랜을 갖고 있다를 보였기 때문에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들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 내용의 수준의 질문만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아마 논쟁은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도의원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은 안 물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도의원 정수 문제 아닙니까?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도지사에게 지금 현재 의원 정수가 45명인데 자치단체 또 기초 2회가 도입된다면 광역도의원은 그럼 정수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축소할 생각입니까? 최소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았는데 던지는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박호영 의원이 2회를 비롯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역설적 촉구로 이렇게 질문을 가름했기 때문에 큰 논쟁은 아마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문제는 주민 투표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좀 주체적으로 나서줘야 할 텐데 현재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이렇다 할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26년 7월 출범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어떻게든 주민 투표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아까 도의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정부 설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설득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가 최대 변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민사회 합의가 과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 도민사회 합의라고 한다면 기초자치단체 도입뿐만 아니라 세계 선거구로 재팬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도민사회 합의를 좀 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야 정부가 설 저기 뭡니까 동의를 해주든 말든지 하는데 제주 사회에서부터 세계 재팬하는 것 같고 논란이 많다 할 경우에는 아마 정부도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주민 투표 실시 요구를 유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 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보다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체제를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물어야 주민 투표가 이렇게 실시될 경우에 참여율이 더 높을 수 있다 하면서 아마 후자를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행안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는데 특별자치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아마 지난 4월 19일 날 이렇게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행안부에서 자치분권 국장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좀 다소 좀 부정적 시각을 이렇게 좀 내비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보면 새로운 행정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의 군과가 좀 보강돼야 될 게 아니냐. 이 얘기는 아직은 행정체제 개편을 할 명분과 논리가 부족하다. 이걸로 좀 해석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주도장이 어떻게 좀 설득해 나갈지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장은 행안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원하고 있다. 그래서 설득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제주도의 말일 뿐이고 행안부가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데 논리적인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 자체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올해 내에 주민 투표를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다만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바뀌고 있다. 5월이 되면 새로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특히 여소야대의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부 의원들과 그다음에 제주 출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에 따라서 이거는 행안부의 입장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건 지금 제주도가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주민 투표가 성사가 되더라도 주민 투표가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중요한데 과연 투표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예전에 2005년에 행정부조 개편했을 때도 투표율이 여론조회에서는 82.8%가 나오는데 실제 투표율은 36.7%. 그다음에 김태환 지사 소환을 위한 주민 투표도 그때 49.1%가 여론조사에서 나왔었는데 11%밖에 안 되면서 무산이 돼버렸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투표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 투표율을 투표함을 열어야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이제 총선인 선거들이 지났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또 한 번 이 내용을 이슈화를 시켜서 쟁점화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도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투표가 성사되기 위한 약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법 제10조 2항이 이렇게 개편되면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주민 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주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 필요성이 인정되느냐 문제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 좀 약간 의견 수렴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난해 1년여 과정에서 공론화 조사 용역을 통해서 도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좀 했고 또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다수 입장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10조 2항에 근가한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주민 투표율이 과연 4분의 1 이상 25%를 이렇게 좀 넘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저도 좀 약간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찬성과 반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주민 투표에 나온다는 보장이 있을 때는 아마 25%를 넘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25%가 좀 이렇게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난 22대 총선 때 보면 사전 투표를 이틀간 실시했지 않습니까 이틀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최종 투표율은 30%가 안 됐습니다. 20% 후반대 이렇게 됐고요. 종전에도 보면 이틀간 사전 투표를 하면서 투표장에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오신 것 같다 생각했는데도 25%를 넘기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민 투표를 만약에 부여한다면 조건은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도 투표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찬반으로 가든지 아니면 현행체제냐 기초단체 도입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불붙을 경우에는 충분히 아마 주민 투표로 해서 통과도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주민들의 아까 윤대표께서 말씀하신 반대쪽 분들이 안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게 사무배분 문제를 놓고 이제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무배분 문제를 놓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총선은 정당 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만 이건 내가 안 가도 된다 투표 의지가 그렇게 높은 투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도민들이 내 생활과 직결되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제주도가 이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를 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과정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제 진짜 행정체제 개편을 실시 개편을 하고 이거를 도입을 하겠다면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와 또 어떤 설득 작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갈 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도정 질문에서 관심 가는 부분 중 하나가 또 환경보전 분담금입니다. 최근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를 감안해서인지 달라진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의원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다수 의원들은 일단 오지사의 신중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일부는 이번 질문한 의원들 보면 한 5분 정도가 이 질문을 했는데 송창권 의원, 박호영 의원, 강경문 의원, 강상수 의원, 홍인숙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 중에서 송창권 의원만 유일하게 지금 신중하게 좌구면할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적기다. 바로 이걸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한 어필을 했고요. 아마 나머지 분들은 아마 시기상조론에 대체적으로 종이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우영훈 지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 때 밝혔던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의합니다. 지금 관광 상황이 좋지 않다. 내국인 관광객도 감수세로 전환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들면서 좀 더 검토하고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유보 입장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사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이 끝나고 각 상임위로 옮겨갔을 때도 또 한 번 이 내용들을 갖고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들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라. 갈 거면 갈 거다. 유보면 유보다. 시기상조라는 부분이 과연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서 지사는 아니지만 정무부지사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사는 보류나 중단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참 뭐 어떻게 보면 정무부지사답게 정무적인 말을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까 윤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객, 내국인 관광객 감소 때문에 이거를 유보하겠다. 그러면 이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허나 그런데 제가 오히려 걱정되는 건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이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국회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걸 냉정하게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관광업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관광업계가 나쁘다가 아니라 관광업계에서 큰 소리를 내니까 한 발 빼는. 왜냐하면 이게 10년 동안 지금 10년 동안 얘기가 되어온 건데 그 사이에 가야 된다는 쪽으로 분위기는 다 흘러갔다가 갑자기 관광업계가 여기 의견을 밝혀 나오니까 시기상조다. 그게 내국인 관광객의 꺾임새 때문이다. 그러면 이 내용을 과연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럼 환경 수용성 문제를 다시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그동안 했던 논의는 전부 다 도로함이 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출연자께서 보시기에 이번 도정 질문에서 관심 가는 부분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버스 중공영제 부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부 있었는데 아마 강경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가 중공영제에 관련해서 일부 노선 그다음에 버스 대수를 감차시키겠다. 또 노선도 좀 줄이고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이걸 업체에 이렇게 요구했고 만약 업체에서 이걸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영화로 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민영화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의 발언이 약간 너무 성급하고 경솔난 표현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차원에서 일단 논란의 여지를 던졌던 건 사실입니다. 일부 노선 폐지와 감차 같은 경우에는 즉 수익성이 좋은 노선 중심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하나 우리가 평등권의 문제로도 볼 수 있거든요. 작은 마을로도 버스가 다녀야 된다. 작은 마을의 지역의 주민들도 버스 편의에서는 소외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 대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노선을 줄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왜 버스 감차 얘기가 나오는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우영훈 지사가 하지 않고 이 부분을 탁 언급하니까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 성명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나만 제가 더 짚은다면 제2공항 갈등 문제 이정엽 의원이 총선 당선인들이 어떤 당선인은 오자 협의체를 얘기했고 어떤 당선인은 원탁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에 대한 수용할 의향을 이렇게 물었는데 일단 오지사의 답변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겠다라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다만 그 도의회와는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오자 협의체나 원탁회는 언제 할 것이냐 이거는 차후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했고요. 이 부분에서 아마 오지사의 입장은 아마 기본교회 고시까지는 그대로 가고 환경영향평가 때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그 종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는데 저는 좀 주목을 했습니다. 제주 현안이 참 바뀌는 게 없습니다. 계속 돌아가는데 제가 이번에 현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잊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본 게 고이숙 의원이 질의를 한 건데 영재학교 앞에 횡단보도 설치 문제를 거료를 했는데 저갈기로도 이 횡단보도 설치가 2012년부터 계속 학부모들이 요구를 했고 그런데 계속 제주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계속 부결돼서 한 7차례 이상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특히 연산로가 넓어졌고 교통량이 많아졌는데 또 영재학교는 또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직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문제점을 짚는다기보다는 우리의 관심 도정질문에서 이런 질문도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당선인 환영식에 공무원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사께서 마치 벗어빨로 나간 듯한 모습으로 포옹하며 같이 만세하는 장면은 선거 캠프에서나 벌어질 만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저러한 자리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교육청, 국회의원 당선자들 또 의회랑도 소통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국회의원 당선자들하고도 만나서 제주교육의 미래, 제주도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당선인의 환영 행사를 놓고 논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과도한 의전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앞서 보셨듯이 김광수 교육감에게 당선인 환영 행사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정민구 의원의 경우 의전까지 포함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반 도민들도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이거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비판하고 또 아니면 호응하고 이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 도민의 정서에서 이렇게 볼 때 약간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지사나 교육감이 당선인들을 이렇게 불러서 간담회를 갖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민구 의원의 주장에 저는 동감은 합니다. 다만 이렇게 당선인을 불러서 이렇게 간담회 장으로 들어오기 그 전 과정의 문제거든요. 간담회 장 내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고 봅니다. 당선인들이 현관에 이렇게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무원들이 1층 로비에서부터 2층, 3층까지 이 복도의 공무원들이 계속 나와서 박수를 보내고 열렬한 환영 행사를 했다. 그다음에 한 분이 당선인이 들어가면 그다음 당선인이 올 때까지 또 기다렸다고 하고 이 과정에 한 20분간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민들이 보기에서는 좀 약간 지나쳤다는 얘기로 합니다. 물론 약간 환영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한데 환영하더라도 도지사와 정무라인 정도만 1층에 가서 했으면 굉장히 좀 좋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마 당선인들이 더 놀랬을 겁니다. 아니 놀란 게 아니라 위성곤 위원이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그게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이는데 참 8년 동안 제주도가, 제주도정이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했었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지적할 거는 이게 어떠한 쇼가 아니잖아요. 제주도정이 국회의원 제주 지역 당선인들에게 제주도를 설명하고 도정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자리인데 갑자기 30분 전에 내부 공무원들 사이에 내부 공지가 떠서 나와서 박수를 쳐라. 낮까지는 아니겠지만 환영직, 그걸 참석을 해라. 그리고 1, 2, 3층, 도청역에 가보면 1, 2, 3층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무원들이 박수를 치고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과한 의전으로 보더라도 과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정민구 의원께서는 교육감에게 얘기했는데 교육감도 당선인들을 불러서 제주 교육 현안을 설명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반문을 하고 의회는 어떻게 하겠을 것인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의회가 더 국회의원들과 더 협력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거면 의회도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인들, 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 당선인들을 오게 해서 같이 해서 제주 도의 현안을 한번 논의했으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우영훈 지사의 감정적 대응, 과도한 대응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라산 케이블카를 묻는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 청년 정책을 묻는 민주당 한권 의원의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정질문 말미에 사과는 했지만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강상수 의원과의 도정질문, 질문과 답변 그 사이에 나타났던 언쟁.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한권 의원과의 설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내용적으로 설전을 벌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강상수 의원의 그 질문 과정을 이렇게 모니터링할 때 보면 좀 다소 오지사가 버럭하면서 좀 굿발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상수 의원이 한라산 케이블카 도입과 그다음에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UAM 도심교통항공 도입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하는 차원의 질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물론 오지사 입장에서는 답변할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좀 약간 그랬다는 취지로 답변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라면서 저기 뭐냐 이렇게 좀 버럭하면서 화를 냈는데 이게 만약에 선거 기간에 후보자들이 주도권 토론을 하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사이입니다만 40분에 걸친 한 사람, 이혼 한 명당 40분에 걸친 질문의 시간이 있습니다. 도지사에게도 충분한 답변 시간이 이렇게 부여되고 있고요. 도지사가 답변할 시간이 짧아서 답변을 못했다는 경우는 제가 바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도장질문 사흘간의 기간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거는 약간 도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의 답변 모습을 봤을 때 특히 이번에는 또 KCTV가 전 과정을 생중계를 해주셨는데 그게 또 많은 도민들이 보면서 좀 우려감을 가졌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때가 있는데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말을 잠깐 끊어서 답변하고 있지 않느냐 얘기 좀 들어달라. 뭐 강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급한 거죠. 자기가 이 얘기를 빨리 하고 이 얘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아예 가지치기를 해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권 의원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좀 발언이 이해하기 어렵다. 적절하지 않다. 답변하기 어렵다. 한권 의원이 어떤 수치를 내놨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 지사가 반박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감정적으로 흘러가서 난타전이 돼버렸는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강상수 의원 때보다 한권 의원 때가 더 심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지사도 조금 답변을 여유 있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과 좀 다르거나 자기 생각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그 말을 끊어버리는 그 부분은 지사가 자기가 얘기했던 의회주의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집중되고 저는 오히려 케이블카 문제가 더 재미 어떻게 보면 현안으로 더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케이블카를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상황으로 가 있을 때 제주도가 과연 이게 필요하냐라는 부분은 오히려 더 UAM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아예 제주도에서는 거론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적 논란으로 흘러가면서 아예 더 관심을 더 불러일으켜버린 그런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들은 큰 문제 내용에서 어떠한 현기종 의원이 나중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지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겠지만 그거를 도의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협력을 얻어야 도민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의외도 지사도 답변을 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여유 있게 조금 천천히 답변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감성수 의원과의 질문 과정에서는 UAM과 케이블카 동시에 추진하는 게 어떠느냐 이것에 대해 이것이 좀 논점이었는데 오 지사가 발언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의 소질을 좀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UAM 제조사, 조비사로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한라산 케이블카가 추진한다면 굉장히 조비사에서 뭐라고 하겠느냐 사기라고 하지 않겠느냐, 사기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도민들을 약간 깜짝 놀라게 하는 발언이었거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오 지사도 결국은 일단 민선 발기 도정의 핵심 사업인 UAM을 먼저 추진하고 이것이 실패한다면 한라산 케이블카를 새롭게 접근해 볼 것이라고 이렇게 좀 답변을 좀 했고요. 그런데 아까 한권 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한철 국장과는 약간 생각은 좀 달리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좀 감정적, 물론 오 지사가 약간 감정이 약간 드러난 답변, 답변 내 목소리나 이렇게 얼굴 표정에서 감정이 많이 드러났다는 점은 인정은 하는데 상권 의원과의 약간 논쟁에서는 좀 팩트의 문제, 팩트의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청년 정책 하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가장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청년 정책만큼은 정말 잘한다. 청년 정책도 정말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권 회의도 잘하고 있고 원탁 회의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정책인데 한권 의원은 첫 번째로 아까 그 수치의 문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예산 반영까지 포함한 정책 수용률, 반영률이 12%밖에 안 된다. 25건을 제안했더니 고작 3건만 반영했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거의 오영훈 지사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또 오 지사가 뒤늦게 이렇게 답변도 했고요. 그다음에 도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했는데 뭐가 빠졌냐면 그 하나의 저도 25건의 목록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전부 이렇게 수용한 전체 100% 수용한 게 있고 그다음에 부분 수용한 게 있습니다. 부분 수용이라는 건 뭐냐면 청년들이 비록 제안은 했지만 이건 이미 제주도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용했거든요.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까지 이렇게 포함할 경우에는 16건인데 부분 수용한 게 16건인데 이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채택률은 12%가 아니라 76%다. 굉장히 채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2%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도주정의 청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 좀 이 얘기 저 얘기를 계속하는데 도정에서는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권 의원은 자기가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워킹그룹에서는 청년들의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도지사 입장에서는 자기는 굉장히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원탈 퀘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데 도대체 그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냐. 또 한권 의원의 그 불만의 목소리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냐. 일반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표현을 까지 쓰면서 좀 한권 의원이 지적한 거는 극히 일부 청년들의 그 목소리지 일반적인 대다수의 목소리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얘기까지 있죠. 그 주권회의 의원 원탁회의에서 회의 의원 중에서 주권회의 의원을 이렇게 뽑는데 나포라는 얘기를 좀 씁니다. 친밀감, 나포 형성 없이 그대로 원탁회의 의원 중에 축권회의 의원, 축권회의에 참여할 의원들을 임의대로 뽑았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권 의원은 나포 형성 그 과정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문했는데 오 지사는 그렇다면 원구성 할 때 의장 뽑고 상임위원장 뽑을 때 언제 라포를 형성하고 뽑느냐. 주권회의는 임기가 고작 1년인데 어느 시기에 라포를 하고 뽑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두 의원의 설전은 제가 볼 때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후자는 팩트와 팩트를 갖고 약간 논쟁을 벌인 거고 앞에는 오 지사가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좀 반응하면서 나타났던 논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도정질문 전반적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 21분이 사흘간 이렇게 질의를 벌이셨는데 한 분 한 분 전부 많은 고민과 도정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에 고민한 흔적이 영역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도정 방향에 대한 숙직한 한방의 질문이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쉬움으로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비슷비슷한 취지의 질문들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걸 좀 지켜보는 우리 도민들이 약간 좀 필요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사흘간 도정질문을 모니터링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한 분 한 분의 의원의 질문도 소중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한 분의 의원이 한 명의 의원이 40분간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 주어진 시간 40분을 전부 소유합니다. 저는 중복된다면 과감하게 좀 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정말 꼭 필요한 질문만 이렇게 좀 가지치기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40분 주어졌지만 20분만 질문하고 나머지 20분은 빨리 좀 끝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한번 도정질문 운영 방식에 대한 좀 개선도 한번 이렇게 좀 도의회 내부에서 한번 논의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40분 채워나면 좀 차별화된 질문도 가져오고. 이게 형식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형식이 지금 40분 해서 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이 중복이 되고 지사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되면서 이제 언론에서 맹탕 질문에 맹탕 답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결국에는 형식이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윤대표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데 의원들은 40분이 짧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사 답변 못하게 하니까 지사는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어 나 답변 지금 왜 안 주느냐 라고 얘기가 나오듯이 오히려 도의회가 이 운영 방식을 조금 바꾸는 건 어떠냐 도정질문 방식을 사람 도정질문의 의원 숫자를 줄이고 시간을 더 주어 이 의원 1인당 시간을 충분히 줘서 질의 답변을 충분하게 함으로써 집중도 높아지고 현안에 대한 중복 없이 의원들이 제주 현안을 조금 더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전과 같이 관례자 해서 그냥 의원들 다 거의 지금 도정질문 21명 교육행정질문 11명에서 32명이 의원이 5일 동안 융단폭격을 퍼부었지만 내용은 그게 그거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라면 오히려 이런 도정질문의 방식을 변화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형우 지사의 재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 도정 운영 어떻게 예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소심의 선고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됐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3월에 열렸던 1차 공판에서 저희들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법정 공방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 예상을 전혀 깨고 바로 첫 공판에서 결심 공판을 진행했거든요. 여기에서 검찰 구형이 바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최후 진수까지 다 끝나게 되는 상황. 그러면서 재판도 바로 결심 공판하고 이번에 바로 선고가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나왔던 결과 그대로 준용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전부 항소심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사 측에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영훈 지사에게는 벌금 90만 원. 도지사 측은 그대로 유지하는. 아주 오지사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공직의 공직 라인에 계신 두 분의 같은 이번에 기소된 본부장과 그다음에 도지사 특보 이 두 분에게는 공무원직 상실형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약간 대조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재판에서는 쟁점이 공식 선거운동 바로 시작 전에 이루어진 상장기업 관련 업무 협약식 이걸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지선언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가 최대 쟁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법으로 판단된다면 오지사의 관여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이게 주목됐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두 가지는 전부 위법으로 봅니다. 상장기업 업무 협약식도 위법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지선언도 위법으로 봅니다. 경선 선거운동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렇게 지적한 건데 다만 오지사는 지지선언과는 관여도가 없다고 이렇게 무죄로 이렇게 보고 상장기업 관련 부분만 해서 벌금 90만 원 받고요. 대신에 도지사 특보나 본부장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관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서 벌금 액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지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받아온 사법 리스크 이번 항소심을 끝으로 해서 아마 전부 털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벗어나고 안심하고 이제는 민선 8기 도정 후반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의미를 갖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1심과 2심에서 똑같은 향을 받았고 이게 대법원에 가서는 유무죄를 판단한 거기 때문에 크게 뒤바지는 않기 때문에 뒤바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지사가 가졌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오지사가 각종 이제 도정을 추진하거나 어떠한 현안에 대처할 때 정치적으로 오지사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됨으로써 지지사가 이제 민선 8기 3년 차 이후에 제주도정을 집행해 나간 데는 큰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 이제 오지사가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꼭 자기만의 무죄가 아니라 아까 윤도패께서 말씀하셨던 두 분의 공직에 계신 그분들까지도 고려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서 또 무죄를 받아야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자신의 이제 어떤 정치적인 타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죄를 주장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구를 한 거지만 사법 리스크가 해결됐고 제주도정은 이제 급속하게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사... 원래 들어서 아마 4월이 가장 그 격동의 시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선도 끝났고 도정질문도 끝났고 또 오영훈 지사의 항소심까지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시급한 제주 현안을 마주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될 텐데요. 지금 제주도에는 좀 중요한 문제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 투표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더욱 시급한 사안은 바로 에이펙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이 오늘 6월 예정되어 있는데 도민의 진짜 단결된 모습, 결집된 역량을 보여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주도정의 역할, 도의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많은 현안을 짚었고 그 현안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 지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 3년 차는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지사가 얘기했던 민간 우주산업, 육성,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에너지 대전환, UAE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난 29일에 한화 우주센터가 기공식을 가졌듯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에게 많은 설명을 하고 또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는다면 민선 8기 3년 차는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지사,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많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내치도가 최근 내년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과 강요 등 6천여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국제 행사로 제주에 유치될 경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재도전, 제주도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